만나면 좋은 친구, MBC 따스한 봄뼈 아래 깊어가는 울산의 봄 분홍빛 벚꽃이 저물면 노란빛 유채꽃이 만개하는 푸른 바다와 알록달록 꽃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서생으로 꽃놀이 즐기러 떠나봅니다 울산의 봄꽃을 만나는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서생포에 왔는데요 서생포 하면 떠오르는 이곳은요 바로 서생포 외성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 지어진 외성은 해발 133m 산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위에 보시고 오셨어요? 예뻐요? 네, 아직 그래도 예뻐요 예뻐요? 왜 꽃길만 걷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지금 벚꽃이 떨어지면서 꽃길이 보이긴 하는데 서생포 외성의 벚꽃 보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도착하면 이 힘든 거는 다 잊혀지겠죠 가파른 우르막길을 15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데요 아, 저기 문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저기 다 온 건가? 제가 물어보러 가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저기에 보면 제가 보니까 문이 보이는데 이게 지금 서생포 외성에 도착을 한 건가요? 네, 여기가 성 안이고요 네, 네 성 안에서도 이제 이 문이 외성의 주출입문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 벚꽃을 더 만개한 걸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만 올라가시면 지금 벚꽃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고비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네, 조금만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함께 가볼까요? 네 이곳은 현재 남아있는 외성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선생님,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제가 걸어오다 보니까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지금 밑에는 추웠는데 걸으니까 너무 덥네요 이거 운동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산책하로도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오고 이런 중에 지금이 가장 많이 오는 때입니다 아, 봄에? 몇 돈 집어요, 코? 여기저기 하하 보고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울산에 숨은 벚꽃 명소인 서생포 외성에서 마지막 벚꽃놀이를 즐기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막 휘날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와보니까 어떠세요? 여기 앞에도 너무 예쁘잖아요 네, 맞아요 좀 지난주에 왔으면 절정으로 정말 좋았을 건데 우리가 그래도 올해는 벚꽃이 너무 빨랐잖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날짜를 맞춰서 왔는데 그래도 예뻐요 그러면 아까 저도 이제 벚꽃이랑 사진 찍어야 되는데 혹시 인생 사진 찍는 팁이 있을까요? 뭐 포즈 이런 것 같아요 손을 좀 자연스럽게 하면은 손을 약간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모자를 잡는다든가 뭐 하트를 이렇게 심다든가 저도 오늘 인생 사진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네, 예쁘셔서 잘 나오실 거예요 와, 진짜 바람이 부니까 흥 달리는 게 딱 보이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밑에가 완전 제 꽃길이잖아요 보세요 와 그야말로 밟으면 네 아플 것 같은 그런 거 아준이 줄을 밟고 가시옵소서 와, 진짜 인생 사진 찍을 수 있는 딱 좋은 장소 같은데요? 지금 저는 근데 다 그냥 예쁘다고만 못 느껴요 아, 다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네, 너무 조상의 한이 서린 곳이라서 저는 여기 오면 이런 경치가 좋을수록 마음이 찡해와요 서생포 외성에 역사적인 가치, 그런 의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서생포 외성은 또 남해안에 있는 외성들 중에 부수를 가장 적게 한 곳입니다 수리를 많이 하지 않아서 성벽의 원형이 그대로 잘 남아 있어서 일본의 성각 연구자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서생포 외성에서 벚꽃을 즐기기 위한 그런 방법,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설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성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를 조금은 알고 또 여기 벚꽃을 즐기시면 좀 더 그날이 보람되지 않을까 그렇죠, 역사 공부도 하고 벚꽃도 만나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죠 벚꽃을 실제로 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벚꽃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여기 외성이라는 좀 특별한 곳에 벚꽃이 예쁘게 많이 펴서 좀 특이한 것 같아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일부러 찾아올 만큼 아름다운 벚꽃 명소 오늘을 추억하기 위해 박희진 리포터도 벚꽃을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겨봅니다 와, 너무 잘 나왔네요 네, 이 서생포 외성은 벚꽃도 너무 예쁘지만 함께 보이는 바다까지, 너무 예쁜 거 투성입니다 와, 서생포 외성의 벚꽃을 눈에 담고 이번엔 또 다른 봄꽃을 만나러 왔습니다 너무 좋다 동구에는 대왕원 공원처럼 꽃을 즐길 수 있는 곳도 많지만요 여기 슬도에서는 또 다른 봄꽃을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와, 바다의 유채꽃까지 너무 예쁜 거 같은데요 근데 커플이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혼자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네님은 어디 있나요? 네님! 네님! 희진 씨의 님은 못 찾았지만 유채꽃과 함께 여기저기서 사랑이 활짝 피어나고 있네요 슬도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건가요? 슬도는 봄꽃 명소라고 검색해보니까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중에서 유채꽃이 내륙에서 제일 예쁘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 그러면 인터넷을 보고 유채꽃이 예쁜 곳 이렇게 해서 찾아오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그런가요? 네,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원래는 제주도 가서 보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데 여기서 다 봐서 다음 주 제주도에서는 딱히 유채꽃 안 보러 가도 괜찮을 거 같아요 아, 여기서 너무 예쁜 유채꽃을 봐서 제주도는 안 가도 될 정도로 좋으신 거고 슬도와 대왕암공원을 잇는 3만 5천 제곱미터 유채꽃단지 이곳은 2011년부터 유채꽃을 가꾸기 시작해 지금은 울산을 대표하는 명소가 됐습니다 유채꽃 오늘 오랜만에 보러 나오신 건가 봐요 네, 친구들하고 모처럼 만나가지고 꽃꽃이 왔는데 제주도보다 더 좋은 거 같아요 제주도 못 갔는데 여러 번 가봤지만 유채꽃을 이렇게 못 봤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바다하고 맞죠, 바다랑 같이 만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슬도에 유채꽃 보러 많이 오세요 놀러 오세요 와, 진짜 샛노란 유채꽃밭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왜 그동안 제주도만 가려고 했는지 오늘 진짜 반성 많이 하게 되는데요 봄바람에 넘실거리는 노란 유채꽃 물결이 정말 장관이죠 앞으로 유채꽃 보러 멀리 갈 필요가 없네요 네, 오늘 저는 울산의 봄꽃 명소들을 다녀왔는데요 이 두 군데 모두 다 너무 꽃이 예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즐기러 지금 바로 떠나볼게요 안녕 에메랄드빛 바다와 함께 만나본 울산의 봄꽃 바다와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엔 도심 가까이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민간 정원을 만나러 가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사우론의 눈 그 눈이 광주에 있다 아, 뜨거운! 광주를 상징하는 저 사우론의 눈 오늘도 어김없이 강렬한 포스를 뽐내고 있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안가라는 걸 아실 테지만 모르는 분들은 대체 저긴 뭐야? 라고 하실 거예요 오늘 그런 곳 제가 다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긴 뭐야? 내가 알려주지 오, 봄이다 봄봄봄 봄이 왔네요 봄바람이 날리며 You and I together 와우, 박봉 씨 오셨습니까? 노래가 절로 나오는 풍경 만개한 벚꽃길 사이를 걸으니 마음이 몽글몽글한 게 정말 좋더라고요 어머, 봄이 나를 반기네 어머, 벚꽃잎 흩날리는 것 좀 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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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가 보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아니, 벚꽃잎 뒤에 저거 뭐야? 거북선 있어요 거북선 오마이갓 어머, 누구도 있어 2023년에 바닷가와 멀리 떨어진 광주에 거북선이라뇨 홍수에 떠내려왔나?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대체 저긴 뭐야? 거북선을 만났는데 안 들어가 볼 수가 있겠어요? 장군님! 장군님! 오, 여기가 바로 그 거북선 아니에요? 와, 엄청 넓고 뭔가 아늑한 분위기 카페 같은데요? 상막하고 어두울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환하고 푸릇푸릇하다니 창밖에는 바닷물 대신 벚꽃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정체가 카페인 거죠? 카페예요 와... 아니, 지금 거북선 안에 이렇게 많은 메뉴들을 팔고 있는지 몰랐어요 지금 한눈에 봐도 수시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뭔가 내세울 만한 메뉴 같은 것들이 있나요? 천상의 맛이라고 이야기한 카이막 그리고 저희 스콘 그리고 그릭요거트 볼도 잘 나가고요 또 포도주 100%로 만든 뱅쇼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준비 부탁드릴게요 네 외관만 화려한 줄 알았는데 메뉴도 화려하죠 특히나 스콘과 카이막은 꼭 먹어줘야만 하는 메뉴 안 들어왔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이 광주에 정말 갑작스럽게 이 거북선이 따당하고 보이니까 와, 대체 저긴 뭐야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니, 한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아니, 왜 갑자기 여기다가 거북선을 이렇게 지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 거북선을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 굉장히 좋은 건물인데 랜드마크로서 네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게 너무 아깝다 내가 들어가야겠다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와, 이 특별한 외관만큼이나 정말 이 거북선 외관에 이 카페 뭔가 매력이 있다면? 들어오시면은 이제 내부가 쾌적하고 자연스럽고 되게 여유 있는 공간이라서 편히 쉬실 수 있으신데 그것보다도 더 이제 제가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여기서 판매하는 모든 메뉴는 최고급 재료로 진짜 재료로만 쓴다 원자재만큼은 절대적으로 좋은 것들을 좋은 재료로 아끼지 않고 좋은 재료로 아끼지 않고 오, 거북선에서 즐기는 유럽스타일 식사 자, 어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부터 먹어야 될까? 그러면 따뜻한 이 벤쇼, 직접 끓여내셨대요 오, 향 너무 좋아 이거를 와, 이 과일향이 제대로 이 벤쇼에 스며들어가지고 와, 뭔가 이거 시작 전에 딱 벤쇼 먹으니까 이거 뜨끈하게 달래지는 게 너무 좋네 이런 게 확 된다, 그릭요거트에 와, 딸기 좋은 것 봐 오! 러러러러러 이런 싱그러운 거 필요하죠 음! 우와 요거트 진짜다 우와 완전 진짜다 메뉴 하나하나에서 정성이 느껴졌는데요 외관만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랍니다 너무 고소해요 이거는 진짜 정성 많이 들어간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맛나기도 힘들지만 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진 만큼 이런 맛을 느끼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와, 진짜 향도 고소하고 좋아 음! 음! 아니, 대체 이런 곳을 왜 이제야 안 거야 다음에는 밥 먹으러 올게요 음! 아우! 맛집게 먹었다 어! 잠깐! 언제 나무르게 여기 생겼어? 완전 철길에 정지 표시판에 와, 이런 신호까지 광주의 광주역 광주 송정역 말고 또 여기? 왜 나만 몰랐지? 여긴 뭐야? 기차가 잘도 달리네 오른쪽 왼쪽 어머, 친구들아 나 좀 갈게 안녕 오, 나 늦었다 외관도 외관인데 내부에 들어서면 컨셉이 더 완벽해지는 것 같아요 와, 고기 불판이 완전 철길이고 요거 봐 디테일이 살아있어 좌석마다 진짜 기차여행하듯이 딱 그 창가에다가 좌석 배치도 진지하게 아주 이를 갈고 기차역 하나 만들어내셨구나 야, 그럼 여긴 뭘 파는 거지? 고기구나 아우, 불판이 있더라니 주문과 동시에 초벌역에서 초벌한 통삼겹살은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좌석으로 도착 연착은 안 돼요 삼겹살 3인분 나왔습니다 아니, 여러 칸씩도 많은데 하필 기차역을 이렇게 느낌 살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희 기차역 같은 경우는 좋은 취업들이 많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 거 음 그거랑 이제 또 기다림의 설렘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네, 이런 컨셉을 가지게 됐어요 음, 낭만 있다 기차역의 추억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 많이 하셨네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메뉴 승객 여러분, 맛있는 고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실 준비 부탁드립니다 기차에서 삶은 달걀, 사이다는 먹어봤어도 고기라니 그리고 저희는 이제 김을 같이 구워서 고기를, 고기랑 싸서 먹는 그런 조합이 있거든요 일단은 노릇하게 구워서 이렇게 구워서 오징어 젓갈이나 명란젓 고기랑 같이 싸드시면 돼요 구운 김 위에 고기 올리고 쌈장 대신 명란젓 발라서 한입에 쏙 와, 진짜 신선한데 완전 새로운 맛인데? 그냥 먹어도 밥도둑인데 와, 이렇게 딱 올려서 음, 좋아 고소한과 짭짤한과, 완벽 조합 아무리 배불러도 사이드는 놓칠 수 없죠 끝없이 늘어나는 치즈 계란찜과 춘천행 기차별을 끊고 싶게 만드는 막국수 그때 그 기억과 추억이 몽글몽글 피어오를 것 같아요 제 로망이 스위스에서 기차여행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고 있을 테니까 어떻게 창문 밖으로 스위스 풍경 좀 입혀주세요 여러분, 독특한 외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무조건 그냥 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즐거움이 가득하잖아요 나 다시 들어갈래 저긴 뭐야? 다음에 가봐야겠다 하고 지나쳤던 곳 하나쯤은 있으시죠? 언제까지 궁금증에 사로잡혀 계실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어서 들어가 보세요 여수 횡간도에 가면 아주 특별한 취미생활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 이가 있다는데요 여수 횡간도에 가면 아주 특별한 취미생활로 그중에서도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다육이가 심겨진 화분? 아니 헌신발입니다. 공무심부터 유아용 운동화, 슬리퍼까지 그녀의 손길이 닿았다면 쓸모가 없던 신발도 하나의 작품이 된다고 하는데요. 행간도에 사는 다육이 엄마 장옥순 씨를 소개합니다. 여수 군내양에서 남쪽으로 20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은 비스듬한 섬이란 뜻을 지닌 행간도입니다. 63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는 행간도는 푸른 바다와 고즈넉한 풍경이 매력적인 섬인데요. 평범했던 섬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이가 있습니다. 조금 특별한 취미생활로 동네에서도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는 주인공. 주민들에게 단서를 얻어 소문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는데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니 담벼락을 가득 채운 다육식물은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의 그 자체. 눈길, 발길 모두 사로잡는 이 다육이 정원의 주인장 누구신가요? 10년째 다육식물과 사랑에 빠져있다는 장옥순 씨입니다. 번식력이 뛰어난 다육식물은 잎을 잘라서 화분에 다시 심어주기만 하면 또 다른 작품으로 재탄생하는데요. 손끝이 암우진 옥순 씨가 다육식물과 사랑에 빠진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옥순 씨의 담벼락 정원에서 눈길을 끄는 것, 다름 아닌 형형색색의 신발들인데요. 우연히 섬에 버려진 고무신에 다육식물을 심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지인들에게 헌 신발을 받아 다육식물을 심기 시작한 지 5년. 화분으로 사용된 신발만 300켤레가 넘습니다. 그 안은 행인네 지대가 이것이 화분에 있는데 그리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이제 이거 한 가지 주면 안되냐고 그러니까 준다고 그래갖고 요만한 거 세 개를 얻어갖고 왔는데 워낙 이렇게 새끼를 많이 쳐. 그래서 흙하고 닭똥비로 하고 이렇게 섞어서 천 원짜리 코너에서 바보리를 사다가 싹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신발은요. 시래기통에 가니까 신발을 버려놨더만. 그래서 이제 그냥 무작정 주다가 신발에다가 숨겨놨더만 오히려 엄청 잘 사더라고. 담벼락 너머 마당 안에는 더 많은 생명을 가꾸고 싶은 옥순 씨의 바람이 이렇게 멋진 다육이 정원을 만들어냈는데요.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막 그냥 사진도 찍고 너무 즐겁다고 너무 잘 키워놨다고 이래 했을 때 내가 엄청 마음이 좋죠. 내가 고상을 해도 여러 사람 이렇게 또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에 너무 자부심을 느끼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옥순 씨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1년간 정성껏 기른 농작물을 캐는 옥순 씨. 식사 준비를 하시려는 걸까요? 사실 옥순 씨는 횡간도에서 유일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섬에서 나오는 제철 식재료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메뉴가 그날그날 달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나가 시간이 나면 갱본에 바닷가에 가서 거동 같은 거 군수 같은 거 또 이런 것도 잡아서 해주고 바지락도 파고 그래가지고 해주고 또 농사 지어서 농사진 거 해주고 된장, 간장, 적국장 그런 거 집에서 다 담은 거니까 신선한 식재료에 옥순 씨의 손맛까지 더해지면 군침도는 한상이 뚝딱 차려집니다.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푸짐한 섬 밥상. 관광객들에게는 계절에 따라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되는데요. 오늘 모처럼 횡간도에 와서 맛있는 섬 밥상을 제가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또 다양하게 나왔어요. 특히나 군보, 군소, 성게, 알, 해산물이 다양하게 나와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손님 맞이까지 마치고 나면 옥순 씨의 특별한 취미생활이 시작됩니다. 집 뒤편에 자리한 창고가 그녀의 작업실인데요. 쓸모를 다해 버려진 신발도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깜찍한 화분으로 변신하는 마법. 신발에 다육식물을 심을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신발에 사이사이 이렇게 신발을 벌려가면서 흙을 꼭꼭꼭꼭꼭 누려서 담고 그 다음부터는 다육식물을 가위로 잘라서 손질 잘해서 이렇게 그냥 꼽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예요. 물 주기는요? 물 주는 것은 한 3일 동안은 물 주지 말고 그러면 이제 한 3일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이것이 자리를 잡더만 사람이 만지고 흔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대로 나눴다가 이제 한 4일이나 5일 있다가 물 살짝 한번 줘놓으면 땅이 꼽꼭하니까 가만 그대로 나누면 뿌리바를 주는 것 같아. 그녀의 손길이 닿아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한 다육식물. 정말 멋지죠. 지금 나 더 많이 숨고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죽고 그런 게 근데 또 나가 숨음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즐거워하잖아요. 눈여구도 되고. 그러니까 나 숨고 잡아야 하는데. 이제 나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더 숨고 잡지. 헌 신발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다육이 엄마 옥순 씨.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또 있을까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또 그 속에서 삶의 활력을 얻는다는 옥순 씨. 앞으로도 멋진 취미생활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초록초록. 청보리 물결 넘실대는 그곳에 달리면 마음도 파릇파릇. 이맘때면 제주도에 청보리가 축제를 하니까 일부러 보러 왔죠. 초록길 따라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는 아웃. 저절로 마음이 힐링된다는 그곳으로 지금 떠나볼까요? 청보리밭 최고예요. 서귀포시 대정읍 운진항. 요즘 이곳이 유난히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어머나 배가 만석이네요. 가족끼리 친구끼리 다들 설레고 신나 보이시는데. 다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청보리 축제한다고 해서 처음 가거든요. 부품 꿈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가파도의 좋은 풍경을 마음에도 담고 사진으로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하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가파도 가기에 딱 좋을 때죠. 가파도 그곳에 어떤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을 안고 배는 출발하는데요. 바다 풍경을 보고 있는 사이 10분쯤 달리던 배는 벌써 가파도에 도착했습니다. 와우! 가파도는 섬 전체가 초록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초록섬. 그게 바로 가파도죠. 처음 오는 이는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이는 없다는 가파도. 이 초록의 풍경을 만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다는데요. 4월부터 시작해 보리가 황금빛으로 물들기 전 이맘때 열리는 청보리축제 때문이죠. 금년 보리 수매에서 보리 각 면적이 약 한 18만 평 정도 알고 있고요. 우리 관광객들은 하루에 한 4천 명 정도가 왔다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된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관광객들이 오시면 재미있게 놀다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놀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파도 청보리 매력에 한번 빠져보실래요? 푸른 수평선과 초록의 지평선이 맞닿는 풍경. 눈이 맑아지는 그린로드. 보기만 해도 환상적이죠. 초록 보리밭 사이길로 걸어가 볼까요? 싱그런 바람과 풋풋한 청보리의 상큼함이 저절로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데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린 샤워라고 할까요? 게다가 찍기만 하면 화보, 인생샷이 따로 없습니다. 어머, 초록이 자연 반사판이네요. 눈도 마음도 모두 시원해지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보리밭 노래가 생각나요. 보리밭 살길로 걸어가면. 노래 한 번만 해보세요. 노래 한 번만 해보세요. 우리 밤 사이길로 걸어가면. superpower 한 번만 해보세요. 모처럼 자전거를 타니 정말 신나신 것 같네요. 그냥 즐거워요. 행복해요. 완전 힐링이에요. 오랜만에 타는 자전거가 조금은 힘이 들지만 그래도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시겠어요. 자전거를 타거나 그냥 걸으면 온전히 가파도의 봄이 마음에 훅 하고 감동으로 밀려듭니다. 청보리와 유채꽃, 파란 바다와 하늘이 어우러진 풍경은 이곳 가파도에서만 볼 수 있죠. 공기는 1급이에요. 전국에서. 그리고 푸른 바다가 우리도 바다 가까이 살지만 끝이 없고 수빙선이 너무너무 좋고요. 제일 첫째 느끼는 공기예요. 청보리 축제는 올해 12회째를 맡고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청보리밭과 돌담길 걷기, 가파도 자연 문화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이 됩니다. 가파도에는 1800년대부터 보리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요. 생업으로 시작했던 보리가 이젠 가파도의 시그니처 특산품이 됐고 전 국민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네요. 비 오니까 통영에서 못 봤던 청보리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고 좋고 물이 푸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소라구이. 바다향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제 뿔소라, 전복, 홍해삼 잡은 거, 성게, 가파도 성게 이렇게 해서 모듬. 진짜 가파도 성게라. 진짜 맛있어요. 미역에 싸서 이렇게 해서 해녀촌만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예요. 홍해삼에서. 맛있게 끓고 있는 이건 뭐죠? 아, 이게 그 유명하다는 가파도 해물 듬뿍 짬뽕이네요. 국물이 엄청 시원할 것 같은데요. 많이 가져주세요. 맛있습니다. 넉넉한 가파도 인심이 느껴집니다. 내내 청보리밭을 거니느라 허기가 졌던 분들. 이 뜨끈한 한 그릇으로 속도 마음도 든든히 채우시길 바라요. 쫀득쫀득하고 부드럽고. 살이 좀 많이 도톰해서 쪼깃해서 입안에서 감도는 식감이 굉장히 싱싱하고 좋은 것 같아요. 초록 융단 속으로 푹 빠져보면 몸도 마음도 싱그런 초록입니다. 마음이 출렁일 때면 청보리 일렁이는 가파도로 놀러오세요. 횡선군에 위치한 고즈넉한 작은 시골마을. 한적한 이곳에 정적을 깨는 소리가 있었으니. 음악소리가 흘러나오는 이 집. 마치 공연 현장을 방불케 하는데. 잠시 이들의 음악 실력 감상해볼까요? 시원의 아님 하진 나를. 브라보. 안녕하세요. 성악가 출신 예술가 유상현, 김영주 부부의 예술과 함께하는 귀촌일지를 만나봅니다. 귀촌한 예술 부부시잖아요. 정확히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는 원래 이제 둘 다 성악을 전공을 하고 사실 근데 이제 그 음악 전공생들이 다 같이 갖고 있는 비애가 하나 있는데 무대에 설 수 있는 자리나 이런 것들로 생계를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따로 직업이 있었고 저는 이제 한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곳에서 이제 홍보팀장으로 한 12년 정도 일을 했고. 서울에서의 팍팍한 삶에 지친 부부가 2002년 아이들 기관지 치료차 부모님이 계신 횡성으로 향했고. 이젠 어엿한 예술가 귀촌 부부로 지역에서 자리매김했죠. 우리가 횡성 군민이 됐으니까. 그럼 횡성 군민으로서 예술가들이 무대를 한번 꾸며보겠다. 이런 걸 좀 제안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횡성에서 저희에게 무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데뷔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횡성에서 저희처럼 활동하는 예술가가 전문 예술가가 거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횡성 군에서도 굉장히 환영받으면서 횡성의 모든 축제 무대를 저희가 쓰게 되면서 저희도 어떻게 하다 보니 예술가로 살아가게 된다. 귀촌의 시작이 녹록진 않았지만 좋은 기회와 실력을 발판으로 지금은 횡성의 둘뿐인 전문 성악가 부부이자 지역축제의 단골가수로 불립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키우려고 육아하려고 왔어요. 지금 정말로 애만 키우자 그런 심적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 또 제가 일을 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뭔가 제 인생의 전환점, 육아가 아닌 필드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준 횡성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더 잘해야 되겠다. 횡성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부부의 하루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아내가 따로 레슨을 간 시간. 남편 유상현 씨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유상현 씨는 무대에 오를 뿐 아니라 횡성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 기획자로 활동 중인데요. 최근엔 청년 지원을 위한 회사도 창업했죠. 최근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귀농귀촌인이 늘고 있으나 젊은 귀촌인이 자리 잡기 위한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인데요. 이를 지원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뵈니까 느낌이 색다른데 옆에서 보시기에 귀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게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은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역량들을 로컬에 잘 녹여내고 계시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으로서 지역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인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서 어떤 일들을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주로 지역 내 청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번에 청년 기업을 함께 설립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지역 내 청년들이 투입되어질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함께 고민하면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펼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기에 지역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을 기획 중인데요. 횡성에서 청년들을 자주 접하는 것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기 위한 시도죠.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연 외에도. 일이 진짜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은 원래 서울에서 있을 때도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던 사람이고 청년들만 보면 약간 가슴 뛰는 사람이라 가슴이 뛰세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좀 횡성해서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래도 좀 인구도 그렇고 또 많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으쌰으쌰하고 또 그 친구들이 창업들을 했을 때 같이 홍보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사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공연을 할 땐 또 공연도 하고 그 외의 시간들은 이제 청년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촌에 적응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고 받았는데요. 횡성 청년모임과 귀촌클럽까지 지역 청년들과의 인연은 부부에게 더없이 값진 자산입니다. 사실은 저는 횡성에 정말 귀촌하시는 분들이 청년분들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청년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제 횡성에 많은 도움을 주시니까 너무 좋죠. 저는. 서울에서 청년 컨퍼런스를 지원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횡성에서도 청년 사업을 기획했는데요. 청년 소모임과 청년 아지트 공간 사업을 비롯해 지역 청년들에게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은 해가 져도 끝나지 않았으니 횡성군 기념 행사가 코앞이라 연습에 매진하는 날 바쁜 아내를 대신해 횡성소년소녀합창단을 찾았습니다. 대표님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한 30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원래 여기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횡성소년소녀합창단인데 사실 이번 주에 여기가 횡성이 횡성은 3.1절에 만세운동을 하지 않고 4월 1일날 했어요. 그래서 4.1절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아내가 없으면 쉴 수도 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제가 대타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연 준비하러 오셨구나. 한번 해봐요. 네 하얀 팽도 해나일지 따라하나 여기저기저기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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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는 부드럽게 행복한 나레 그려진 우리 친구들 합창단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친구 동생이 한다고 친구도 같이 들어간다 했는데 하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근데 해보니까 어때요? 진짜 짱 따봉 쌍따봉 노래하는 거 재밌어요? 네 합창단 활동하는 건 어때요? 엄청 좋죠 엄청 좋죠 우리 친구들 합창단 활동하면서 뭐가 좋아요? 원래 노래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생겨서 너무 좋고 같이 합창단 하는 게 정말 좋아요. 진짜요? 우리 친구는 혹시 합창단 하면서 바뀐 게 있어요? 일단은 노래 실력이 확 바뀌었어요. 합창단 가고 싶은 날만 생각하면서 완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방학하는 날만 기다렸어요. 그 정도야? 너무 좋은가 보다. 횡성 소년소녀 합창단과 어르신 둔내 합창단까지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마음과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가 고향도 아니신데 지역에 대한 애정을 엄청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횡성의 고민이 또 그거였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던 그 고민과 제 생각들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여기를 즐겁게 기쁘게 만들어 주시려고 진짜 앞으로도 쭉 횡성을 들썩이게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대표님의 최종 목표나 포부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저희가 올해 7월에 강릉에서 세계 합창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랑 연습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출전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살을 맞고 이러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횡성군을 대표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또 이 아이들이 이 지역에 남아서 또 그런 화학들을 양성하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되는 그런 횡성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도 더 노력해서 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자리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의 귀촌의 터잡고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을 이어가는 예술가 부부. 앞으로 지역에서 부부의 하모니가 더욱 아름답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